자 하진포로 출발 안하신 분들은 가지 마십시오 뭐 토망사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앞개 같은 경우는 갤러리가 20명에 토망사가 30명이라고 그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토망사가 15명에 갤러리들이 있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야 근데 문제는 개가 맥혔다고 개를 트신 물이 잘 터가지고 헉 제끼나 써야 되는데 만조가 되니까 물이 맥혔대요 그래도 혹시나 있고 싶은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8시까지는 계셔야 됩니다 8시가 9시가 간절히니까 8시에는 물이 나갈 거예요 완전히 안 맥히지 않은 상황 지금 나한테 계속 전화 오는 게 올라가신다는데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시고 자 이왕 멀리서 오신 분들은 좀 더 저 간절시간까지 보호 나의 렌털 좀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하고 올라가십시오 야 영상은 제대로 올려줬는데 이거 저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한 끄 걱정입니다 여러분 야 아티가 여기가 인제 좀 지났습니다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 내려가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ении emark 버 Напр сознrecht 눕 소 wallet 틈 우 놉 놈 농 놈 놈 놈 놈 놈